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그러니까 메이커 다은쌤의 1년 활동을 정리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뭔가 편집을 해서 올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혼자 좀 횡설수설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제 영상을 나중에 저를 위해서 보기 위해서 기록하려고 이 영상을 남깁니다. 올해도 뭔가 안 한 것 같은데 참 많은 영상들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오늘이 지나면 누적 조회수가 이제 500만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면 이 유튜브 채널 가면 정렬 기준에서 이제 오래된 영상 순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이 이제 가장 오래된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죠. 16년 1월 5일날 올린 영상인데 3D 모델링, 3D 프린팅 그리고 메이크업 페어에 관한 영상들이 쭉 올라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생긴 이유서부터는 네, 메이크업 페어를 못 갔죠. 그래서 메이크업 페어 영상이 2년 이상 지금 안 올라가는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에 이제 뭐 메이크업 탐구 생활이나 이제 틴커 캐드에 관한 영상이 많이 올라갔다면 올해는 3D 프린터를 생각보다 진짜 리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월에 1월 1일에 이제 제가 이 건강화 소 이벤트를 하면서 이제 1월을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CR6SE 프린터 리뷰했고 그 다음에 엔더3 V2, CRX 프로 네, 그리고 킥룬 KP3S가 또 왔죠. 그 다음에 이 재미난 CR30 45도 기울어진 프린터 뭐 고스트5,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엔더7, 그리고 요즘에 한참 심취하고 있는 이 아티스트 D 듀얼 노즐까지 해서 지금 8개의 프린터가 올해 새로 리뷰를 영상을 올렸고요. 지금 작업실에 2대의 또 다른 프린터가 내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업실 얘기가 나왔는데요. 9월 1일자서부터 지금 딱 3개월이 됐습니다. 이 3개월이 되는 동안 여기 이제 새 작업실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 영상도 올렸지만 아, 이때 정말 예쁘고 잘 정리해놓고 영상 찍어놓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은 네, 차마 뭐 말로는 못하겠고요. 아, 지금도 아주 많은 프린터들이 함께 네,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1년에 한 번 미국의 메이크업 페어를 나가는 게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기간으로 좀 이렇게 자리를 비우다 보니까 이렇게 사무실을 임대를 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습니다. 음, 하지만 이 장기화된 코로나 그래서 언제 다시 자유롭게 해외에 메이크업 페어를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저도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 공간이 있을 때에 내가 뭔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마음하고 공간이 없을 때랑은 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을 마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결심을 해서 지금 여기는 사무실은 2년짜리 여행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미국에 못 나간다라는 가정하에 그 금액이 이제 여기 사무실에 투자가 돼서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요즘에 너무 추워가지고 전기세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내년에 또 뭔가를 해볼까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이 생기다 보니까 라이브 방송을 꽤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3D 프린터를 오픈해서 이제 간단하게 조립하고 설치하고 이제 언박싱이죠. 그런 영상들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름을 지어준 3D몽이죠. 3D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것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 확실히 새 작업실이 생기니까 이런 콘텐츠도 이제 새로운 시도로 해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월세를 내는 게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그래도 잘 얻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작업실에서 네, 어떤 작당들을 좀 해볼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메이커 다은쌤 말고 원래 처음에 이제 한 3월쯤에 이 거친 생각 시리즈를 메이커 다은쌤 채널에 올렸었죠. 근데 채널의 성격상 아, 이거는 분리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제 다은쌤의 교육 생각이라고 하는 새 채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는 부끄럽지만 제 얼굴이 계속 나가면서 저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채널로 운영을 하려고 만들었고요. 새로운 마음인 것 같아요. 다시 구독자들을 한 명씩 다시 모아간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제가 메이커 다은쌤을 1년을 했을 때도 700명 정도밖에 구독자가 안 됐더라고요. 지금 이 다은쌤 교육 생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달 만에 100명을 모았으니 1년이 되면 그래도 1,000명은 모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은쌤 교육 생각 이 채널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버려져 있지만 그래도 그냥 해외에서 계속 조회수는 들어오는 은희 채널들 여기에는 다은쌤에 올리지 않았지만 사실 제가 찍는 영상은 정말 많거든요. 진짜 많은데 이게 뭔가 그래도 편집이라는 게 대단한 편집이 아니더라도 약간의 잡음이나 앞뒤 조금 이상한 거나 이런 거 좀 잘라야 되잖아요. 손이 가요. 어쨌든 그래서 그냥 많은 영상들 다 편집해서 올리진 못하더라도 모르겠다. 그냥 다은쌤에 그냥 올리지 못하는 것들은 그냥 여기에도 여기라도 은희 채널이라도 올려 두자 해서 그냥 올리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어쩌다 보니 지금 저 혼자서 3개의 채널을 운영하는 꼴이 됐습니다. 네. 이 은희 채널과 다은쌤 교육 생각 그리고 메이커 다은쌤 이렇게 3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정말입니다. 개인적으로 같이 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같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저의 활동에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메일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할 거는 많습니다. 내년에 나오는 새 책들과 함께 영상들 준비해서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프린터. 그쵸. 지금 이제 작업실도 생기고 프린터도 이제 쭉 깔아놓고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뭔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좀 뭔가 열심히 만들어 보면서 3D 프린터도 계속 건강하게 잘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준비되지 않은 횡설수설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냥 한 해 열심히 살았다라고 기록을 남겨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찍은 건데 이렇게 끝까지 혹시 영상을 보신 분이 있다면 내년에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